1번쌤이 뭐 했던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했지. 잠깐만. 그래서 일단 저거는 데일리는 괜찮아. 데일리는 12일날. 다음 주. 여보세요.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. 여보세요. 네. 여보세요. 네. 아이 글쎄 말이야. 배고파. 뭐 먹고 싶은데. 나 살 빼. 뻥치시네. 진짜 살 빼. 나 3kg 빠졌어. 이틀만에. 이제 그거에 한 20배는 빼야겠네. 어우 짜증나. 네가 내 30kg만 가져가라. 그러고 싶다. 왜 그래. 아니 글쎄 말이야. 내가 지금 잠깐 녹화 중이거든. 그니까 이제 일정표 더빙이라는 걸 해야돼 내가. 뭔 뭐가? 뭔 더빙? 일정표. 어. 이제 뭐 토요일날 1부, 2부는 뭐 어떤 콘텐츠를 하고 일요일날은 어떤 콘텐츠를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돼. 응. 어. 그냥 이렇게 듣고. 응. 그냥 있어줘. 아 나 듣고 있으라고? 아 듣고 그냥 얘기만 해주면 돼. 알았어. 봐봐. 토요일날 1부는. 응. 랜덤 무기 전쟁이야. 랜덤 무기 전쟁. 어 랜덤 무기 전쟁. 2부는 빵을 가지고 튀어라. 응. 토요일에 이렇게 1부, 2부 이렇게 두 가지를 해. 응. 그리고 일요일날은 마크 헤이즈라고 이제 시청자분들 약 10만명이 찍히는 콘텐츠를 해. 응. 어 마크 헤이지. 응. 들어봤어? 아니. 그래 알았어. 마크 헤이지 그거 아니야? 막 얼음에서 막 그 막 영화, 동물 나오는. 아이스 헤이지고 그거는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 감사합니다.